어떤 단수도 아닐까요? 조인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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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교시의 한가수수아 조인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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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의 여성들은 대교시의 조인성 선수입니다. 오늘 홈러드 잘 들고요. 자 아주 멋진 홈러드 잘 들고요. 축하드립니다. 자 두번째 시판입니다. 더듀플레이 여성은 우리 약속의 파랫뱅 예. 난타를 이렇게 했죠. 1번째 시판입니다. 2번째 시판입니다. 더듀플레이 여성은 우리 약속의 파랫뱅 2번째 시판입니다. 자 오늘의 여성들은 계속 홈러드 선수입니다. 자 오늘처럼 바쁜파리아 다큐로도 기대하겠습니다. 이제 오늘의 여성들 축하드립니다. 저 오늘의 여성들은 1번째 시판입니다. 1번째 시판입니다. 2번째 시판입니다. 2번째 시판입니다. 5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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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판입니다.